구독은 니 너 안은 니 안을 쓰면 실금해 줄래 햇리 계속 계속 졸을 거야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받으시는 분이 좀 더 차갔고 나중에 받으시는 분이 좀 더 차갔거든요 내가 첫 번째 할까 좀 더 차가 줘야지 더 잘 빠져야죠 그렇지는 않고 한 번 받아 가지고는 근데 별로 좀 필요 없고 공복을 좀 많이 유지를 해줘야 돼요 공복이요? 네 저 분명히 이거 봐 받고 나서 안 드시면 돼요 그러면 좀 빠져요 사람마다 정도 차가 있는데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한 100% 이상 한 번 하고요? 그렇죠 근데 저는 살이 빠지면 안 되니까 더 먹으면 더 쪄요? 그렇죠 뭔데? 이걸로 살 수 있을까? 이 신발에 요거 신으시는 게 네 안 좋을 거예요 네 들어가서 요거 이거는 팔톱이에요 이렇게 끼고 이거는 손에 끼는 거 네 안에 들어가서 다운 벗어주시면 제가 봤거든요 아니 오지마다 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안에 보여줄까 미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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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다 미친나 리프트 올릴게요 미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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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서로 죽나요? 아니 죽기 직전까지만 해요 어 됐어요? 시작합니다 알았어 놀라지 마세요 이거 한 겨울에 하는 것도 아닌 거 같죠? 배일 얼마 안 내려갔어요. 그럼 몇 점까지 내려가요? 저희 내려가면 180? 네? 180는 못 가진 것 같아요. 네네. 오! 커넥! 왜? 춥나? 코드 살펴봤어요. 이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? 많아요. 저기 안에서 뛰어야지 좋아요? 어, 뛰는 것보다는 몸을 살짝, 살짝 조금씩 움직여주시면 돼요. 이거 눈동인가? 되는 거예요? 저에게 전해드릴게요. 언니야, 언니 어떡해. 언니야, 나 큰일 났다. 엄청 얼 것 같아. 어, 근데 좀 괜찮은데? 약간 적응될 것 같은데? 여기서 눈물 흘리면 눈물 어나요? 얼 것 같아요. 춥다는 것보다 누가 살을 찌르는 것 같아요.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, 사랑, 살려도 돼. 5, 4, 3, 2, 1! 온 나왔다. 온도 한 번 들게요. 18.7, 17.7. 어, 근데 좀 개운한 것 같긴 하네요. 불면증도 많이 치료되고, 카브리스물도 되고, 피부도 많이 주고, 경력과는 너무 많죠? 오늘 진짜 개운한데? 리포트 올려 드릴게요 도둑게 무서워 아 아 언니 되게 잘 찾아보시는 건가요? 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속옷도 먼저 던져봐봐봐 속옷도 너무 어려워 오는 거 봐봐 이거 뭐예요? 에카 질소예요? 네 에카 질소예요 15점 어? 누가 더 높아요? 응 응 응 응 더 빨리 빨리 치면 안 돼 언니 형 진짜 추억이 있었네? 24.4네 저쪽으로 쉬시면 돼요 자 야 뭐야 뭔데? 어디잤나? 과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가자? 가상 공주 공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